안녕하세요. 경기 국민의 소리의 권선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군포시 자전거 대행진이 4년 만에 군포시에서 열립니다. 녹색 생활 실천과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행사로 자전거 대행진과 함께 자전거 무료 수리, 캠페인 부스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군포시 자전거연합회와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리고 군포시 세마일회가 주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0월 14일 오전 9시 30분 군포시청 야외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참가 자격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으로 개인 자전거를 가지고 안전용구를 착용하고 오면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념식, 대회 설명, 안전교육, 스트레칭을 하고 시청에서 출발해 한숲사거리, 문화예술회관사거리, 3분 시장 자거리를 거쳐 다시 시청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진행됩니다. 군포의 도심을 순환하는 대행진의 경로는 약 5km에 달하며 연합회 선두로 출발합니다. 약 1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군포시 경찰서, 군포모범운전자회, 공무원자원분사단의 교통안전통제에 따라 이동합니다. 정흥수 군포시 건설과장은 기후위기가 심한 요즘 자전거만큼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이 없다며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건강도 챙기고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